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오셨어요. 다 이것이 보고픈 마음에서인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로 그동안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죠.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에도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반복하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풀려서 이렇게 많이 올 줄을 예상을 못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전시는 사은의 달 5월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제자분께서 스승님들 네 분의 기획전을 마련한 겁니다.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앞으로 계속 오래도록 이어져 우리 많은 후학들한테 좋은 취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나업자 제자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배송부가 많이 오셨어요. 코로나19로가 좀 심해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걸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. 우리 기획전의 전시인들마다 또 이 성남을 완료받고 계십니다. 이 친구들이 한국사람들 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분의 스승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고 행운입니다. 스승님들의 생각을 관추하며 이 소중함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지난해부터 교감의 전시를 준비했고 만남의 미역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의 작품 세계와 함께 마음의 소박한 존재에 많은 관심과 대화를 기대해보며 조금이나마 보은의 마음으로 준비한 내 마음이 더 맑아지는 느끼며 선생님 고맙습니다. 나 자 고맙습니다. 누군가가 어떻게 인 extraordinary coisa야. tämä yep 찹시민 아름다운 미술, 내 방금 신, 지구로 방금 신, 도둑이 나라신 반세 국내외의 별을 잃어, 강군이란 이구나 이리도 방당면, 강군 선선은 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